시험ision 요만큼 용서 소완 서한 서한 점점 목표 승 점점 점리 하 내가 사죄하고 cabinets 요만큼 야 이 친구 이 친구 왠지 왜 저만 상체 노출한 사람인데 애들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건 등이 아닙니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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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정말 뒤집어 놓으셨다 짤랑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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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보가 妖精 귀엽게 섹시하게 오로지 상남자 상남자 표정으로 이렇게 리더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음.. 그만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16노대에는 우리 지민이 머리 그만 쓸자 절대 순수 절대 순수요? 진령이 순수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퓨어랑 거리가 멀죠? 퓨어하고 정말 청순 가련한 바로 그 자체 순수 벽을 쌌다고 보시면 될 거잖아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제 맑은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안 나랑 안 돼 개먹 졸인가요? 가자 일로와 앉아 일단 형 저 안 때렸으면 좋겠어 야 오해하잖아 왜그래 어 오해하잖아 잘 말해봐 잘 말해보라고 형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방송용이다 아 아 싫어 오 오오오오오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바로 분위기 메이커죠 네 다음 질문이야 하트 태형아 하트 태형아 하트 어 저거 완벽합니다 태형이 우리 비 믿는다 그리기 메이커 예 야 일어나, 대빨! 너 뭐 할거야 너?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비입니다. 좋아, 좋아! 대박! 우리 나가요? 지금 나가요? 우리? 언젠가는 제가 혼자서 만들 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카메라 하신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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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넘. 아우 왜그래? 알 수 있고. 네 정말. 정말 와우